꺄오기 네요 야 nota 맛있어? 아니 광어 스테이크는 나 처음 들어봤어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진짜? 맛있어. 그냥 생선 부위. 생선. 근데 회로밖에 안 먹었어. 이거 한 잔 마셔. 앵체해서 제코라는 건데 그냥 콜라로 한 잔 마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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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마셔. 그래도 좀 봐. 무슨 일이야?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은 간단하게 닭가슴살과 카레 밥 먹기 전에 닭가슴살을 한 번에 먹겠습니다 방은 저는 트라이밍이나 부셔요 세영아 밥 안 먹어요? 저는 배가 안 부서가지고 호시 밥도 한 번 먹고 운동하러 갈라고? 여기다가 카레 너무 고소합니다 호시의 카레 먹방! 김치 넣는 게 조금 아쉽네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어서 어때? 이게 상상하던 그 맛이야? 아 너무 맛있다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면이랑 짠 음식 탄산음료라고 안 마셨는데 이렇게 잘 먹으니까 이건 우리 방 전용카메라야 어떻게 해 이 카메라? 우리 운동하는 것도 찍을까? 네? 인사이드 세븐틴 약간 이런 오늘 어차피 어깨잖아 혹시 가슴자 어깨잖아 어깨 해준다며 같이 어깨 정확한 루틴 들어가야 돼 어? 가슴와 어깨 하면 무슨 안 돼 왜? 어깨는 조금씩 어깨 끝나 오늘 어깨 나랑 병원이밖에 안 해 아닌가? 양이 줄어나봐 밥을 다 남겼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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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제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동팸입니다 호시 저시 버논 우지 왜? 예스 호시 저시 버시 우시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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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운동 끝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운동 끝나고 이제 호텔 방으로 방으로 갑니다 저희는 호텔 방에 가겠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맛있다. 젓가락을 하나 구웠어. 슈아는 운동 끝나고 닭간살 먹는다고 챙겨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진짜 아까 브이로그 먹었다. 맛있어? 야. 이게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네. 형 아까 형 저녁 안 먹었잖아. 응. 그땐 배가 안 고팠어. 근데 운동하니까 배가 고파지네. 난 지금 못 먹을 것 같아. 그래도 아까 저녁을 참았네. 나 비닐기에서 먹었잖아. 저도 비닐기에서 먹었잖아. 근데 내가 라운지에서도 먹었어. 응. 나 라운지에서 안 먹었지? 라운지에서 먹었어. 응. 근데 내가 또 숙소에서 먹었어. 아 내가 숙소에서 안 먹었어. 그치. 딱 맞네 그럼. 아 그렇네. 응. 아까 jafmmac 브랜ур지 그냥ope Garden Mike 여기 저기ه! 빵빵하기 톡톡本当에 맛있게 어디서 먹었어. 확장 더 먹었어. 빡빵하기 アピュ rl 그래서 단백질을 소고기나 연어로도 대처하는데 응 왜 그런지 알거든. 아버지 행복하지? 그래서 단백질을 소고기나 연어로도 대처한다고? 왜 그런지 알거든. 아 그렇지.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어요. 저는 씻고 나왔는데 쉐어링이 들어갔어요. 지금은 와이파이 연결 중입니다. 씻고 와서 다시 반지를 끼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. 좋은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세월이인데요. 배고프다. 배가 또 고프네.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네. 배고프다. 배가 고파요. 배가 고프지만 지금 시간은 3시 15분이기 때문에 아까 12시 15분이기 때문에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요. 잠시만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. 별도 고프고 빨리 잘게요. 내일 아침에 볼게요 여러분. 안녕. 잘 자요. 굿모닝입니다 여러분. 저희는 지금 일어났고요. 이제 스케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슈아 형 안녕. 하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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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시 hypers. 하하하니. 하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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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모. 저거 승리 아니야? 잡지 촬영하러 도착을 했습니다. 그쵸 우주씨? 네 그렇다고 합니다. 원우는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까? 네. 아. 안타까움의 소리. 게임이 잘 안되나봐요.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. 다 너 때문에. 하나 되고? 뭐? 많이 매워? 뭐라고? 많이 매워? 뭐였지요? 어? 왜 이렇지? 왜 이렇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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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방금 카메라를 켜기 전에 오랜만에 팬카페에 글을 올렸어요. 사진 입맛이 없지? 제가 방금 팬카페에 이렇게 사진 올렸는데 좀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헐 미쳤나봐 순영이 예쁜데 더 예뻐졌네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가?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도 화이팅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니 순영씨 갑자기 이렇게 셀카를 던지고 가시면 침장 약한 캐럿은 쓰러져요 엉엉 오빠 왜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귀엽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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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